지금 태풍이 오늘 오전 1시에 서울을 통과해서 북한 쪽으로 가서 이제 얼마 정도 시간이 있으면 아예 한반도에서는 태풍이 소멸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만 태풍이 핥히고 가면서 특히 한반도의 오른쪽 부분에 피해가 컸는데 그건 왜 그런 건가요? 태풍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람을 돌리기 때문에요. 어저께 오후부터는 태백산맥에서 동해 쪽에서 부는 동풍이 계속 불었습니다. 그러면 태백산맥의 높은 산맥에 섭연한 공기가 계속 닿으면서 그쪽의 비가 굉장히 많이 온 거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태풍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태백산맥의 영향과 합쳐져서 강원 지역에는 비가 많이 내렸다. 말씀 주신 것처럼 강원에는 소위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렸는지 함께 보시죠. 시간당 90mm의 극한 호우가 강원과 영동 지역에 내렸습니다. 고성 등 곳곳에는 주민 대피령까지 내려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속초시 재난담당 공무원은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이곳에 비가 온 것은 처음이다. 아찔했다 이런 인터뷰를 우리 기자들에게 하고도 있는 상황입니다. 정창삼 교수님, 비가 많이 내렸네요, 정말로 강원 지역에는. 그렇습니다. 저기에 시간당 90mm라는 게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간당 한 30mm만 와도 앞이 안 보일 정도인데요. 그거보다 3배 정도 많이 오는 거니까 굉장히 극한 감옥, 그러니까 우리가 극한 호우라고 그러죠. 그런 현상이 발생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태풍이 또 올 텐데 그러면 태풍의 오른쪽에 위치한 지역들은 앞으로 단단히 주의해야겠군요. 그렇습니다. 오른쪽 반경, 그다음에 해안 쪽은 특히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 상황은 어느 정도인지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어제 오후 기준으로 시설 피해가 총 207건, 정전이 4만 358세대, 94.2%가 현재 복구됐다라는 집계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 명이 돌아가셨고 한 명이 현재 실종된 그런 상황입니다. 문현철 교수님, 이게 이번에는 인명 피해가 제발 없기를 바랬는데 안타깝게도 비가 많이 내려서 말이죠. 특히 이제 경남 지역, 대구에서 위험반원이 든 지역이잖아요, 이 지역도. 사상자가 좀 발생했어요. 네, 안타깝습니다마는. 그러나 태풍의 규모와 강도에 비하면 그리고 매우 이례적인 우리 한반도를 이렇게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쭉 훑고, 중심부로 훑고 지나가는 이 태풍의 모양에 비하면 인명 피해가 다행히 그렇게 많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대피 명령과 통행 금지가 얼마나 중요한 국민 보호 정책 시스템인지 우리는 다시 한 번 각인해보는 기회였습니다. 대피 명령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1만 5천 명이 대피했습니다. 1만 5천 명의 10%는 1,500명입니다. 1%는 150명입니다. 0.1%는 15명입니다. 만약에 적극적인 대피 명령과 통행 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15명, 150명이 돌아가셨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국가재난관리시스템 중에서도 지역재난관리시스템이 그렇게 중요하다. 시, 군, 구, 우리 동네를 지키는 시, 군, 구가 그렇게 중요하다. 동네 곳곳에 속속들이 알 수 있는 시, 군, 구에서 내릴 수 있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주민들에게 대피와 통행 금지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대피와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명령을 내린 결과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분이 돌아가셨고 한 분이 아직 실종 중이기 때문에 실종 중인 한 분을 빨리 건강한 상태로 좀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구 지역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어쩌다 돌아가시게 됐고 어쩌다 실종하게 됐는지 그 내막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구 군의군 주민 A씨, 하늘이 뚫린 것처럼 비가 쏟아지고 하천이 불어나더니 금세 물바다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구 군의군, 60대 남성이 사망했습니다. 논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대구 달성군에서는 60대 남성이 실종됐는데 휠체어를 타다가 하천에서 추락을 하고 그 이후로 실종이 된 상황입니다. 소방당국 70여 명이 현재 수색 중입니다. 정창삼 교수님, 지금 돌아가시고 실종이 된 일은 비가 많이 내려서 수위가 그러니까 급격하게 물이 불었기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방하천이라든가 소하천 같은 경우는 한 시간만 해도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고요. 한두 시간 내에도 재방이 범람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 분 같은 경우에는 또 휠체어를 타셨기 때문에 수색하고 열심히 수색을 하고 있는데 무사히 좀 발견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좀 안타까운데요. 사실 이제 재난약자라고 하죠. 취약계층인데요. 사실 태풍 때는 좀 이동을 자제하셨으면 싶었는데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내륙을 관통하며 태풍 카눈이 세력이 좀 약화됐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을 지나갈 때 태풍의 세력이 우려했던 것보다는 약화됐다라는 분석인데요. 함께 보시죠. 내륙을 관통하며 세력 약화. 남부 동해안 지역에는 인명, 침수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극한 호우도 내렸고 수도권 지역에서는 예상보다 비가 적게 내렸다라는 분석인데. 오 교수님, 이 차이는 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번 카눈이 진로를 보면 우리나라 중앙부를 갖다가 쭉 북쪽으로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 쪽에 좀 걸쳐 있으면 그쪽에서 계속 에너지 공급을 받아가면서 갈 텐데 사실상은 육지로 계속 들어가면서 추가적인 에너지 공급이 차단되고 그게 아마 수도권을 올 때는 세력이 굉장히 약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태풍은 한 언제 정도에 소멸할까요, 한반도에서? 아직은 북한 쪽에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사실상은 거의 중심이라는 게 다 터러졌고 거의 소멸된 상태이고 다만 군데군데 비구름이 남아 있는 또 바람이, 강풍대가 남아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지금 또 서울에는 비가 내리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태풍의 영향이 조금은 남아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창원에서는 맨홀이 솟구쳐서 버스가 관통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창원에서는 맨홀이 솟구쳤다. 수압을 이기지 못하고 맨홀 뚜껑이 버스를 관통하는 사건인데 지금 사진이 바로 맨홀이 버스를 관통한 모습입니다. 당시 승객 6명 기사가 탑승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승객들이 타는 버스 안까지 맨홀 뚜껑이 뚫고 들어온 건데 이런 경우는 저는 처음 보는데 문현철 교수님, 이건 어떻게 분석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뚫고 들어왔죠? 네, 저 버스는 전기버스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또 전기버스의 배터리가, 배터리는 천장에 있어서 더 큰 위험은 방지했다고 합니다만 저 바닥이 플라스틱으로 돼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40kg이 넘는 맨홀이 수압에 의해서 튕겨 올라오는 힘을 막지 못해서 플라스틱 바닥판이 튀어 올라오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 대목에서 알아야 되는 것이 이렇게 태풍이 왔을 때 물이 미는 힘이 수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강력하네요. 그렇습니다. 그걸 한번 우리는 알아야 되고 또 저 반대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빨려들어가는 힘 또한 저 못지않게 크다. 그렇기 때문에 외출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는 좋은 교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 그런가 하면 경남 창원의 경찰관 2명이 비상근무를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급류에 휩쓸린 60대 여성을 구하려다가 경찰관 2명도 함께 100여 미터를 휩쓸려가기도 했다. 이게 방금 말씀하신 어떤 수압의 무서움, 뭐 이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수압의 무서움 뿐만이 아니라요. 우리가 이 태풍 시기에 밖에 나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아유, 이렇게 지금 여성을 구조하려다가 경찰관도 같이 지금 이 물길에 휩싸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60대시라면. 그런데 우리가 물이 무릎 이상 올라오지 않더라도, 무릎 이하여도 물살이 세기 때문에, 수압이 세기 때문에 저렇게 맨홀 뚜껑을 위로 올릴 정도뿐만이 아니라 흘러가는 물 또한 그 수압이 엄청나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밖으로 나오시면 안 된다는 것이 중요한 이야기고, 또 저렇게 물이 흘러갈 때 저기를 건너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정창삼 교수님, 사실은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집 앞 가까운 마트나 은행 같은 데는 잠깐 다녀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지금도 서울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만 길거리에 물이 조금 찼는데 한 발목 높이 정도라 괜찮겠지라는 판단도 할 수 있을 텐데 어느 정도 길거리에 물이 차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건너면 안 된다, 이런 기준이 있을까요? 일단 물이 차게 되면 어르신들이 걸어다니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안 나오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무조건 안 나오시는 게 낫다. 그다음에는 이게 평지 같으면 모르겠지만 경사로가 등장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속에 의해서 물은 우리가 끌어다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사로나 아니면 물이 고이는 곳, 소용돌이가 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흙탕물이기 때문에 바닥에 뭐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맨홀 뚜껑이 열린 구간에서 사고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재호 교수님, 이번 태풍이 지나면 또 다른 태풍이 옵니까? 그러면 날씨는 다시 더워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날씨는 태풍이 지나가는 이번 주는 조금 추춤하지만 다음 주는 지난 8월 초처럼 그런 폭염은 아니더라도 여전히 30도 이상 되는 9월까지는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태풍 시즌이 이제부터 시작된 거니까 9월달에 바닷물 온도가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9월달, 10월달 계속해서 태풍이 발생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바닷물이 뜨거워지면 태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태풍 시즌은 이제 시작이다. 제주의 당근 농가가 곳곳에 물에 잠기는 피해도 있었다고 합니다. 제주 당근 농가가 곳곳 잠겨 제주 구좌읍 일대의 3.3헥타르 규모의 당근 농가가 물에 잠겼습니다. 전체 면적의 30% 정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제주 도민은 그제 낮까지만 해도 파릇파릇하게 도단한 잎이 힘없이 누워있다, 눈앞이 캄캄하다라는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태풍 카눈이 이제 북한 지역에서 서서히 힘을 잃어가고 곧 소멸할 것으로 보입니다. 곳곳에 피해가 있었긴 합니다만 빨리 피해 복구에 힘을 쏟아야 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문가들과 함께 태풍 상황 짚어봤습니다.